음악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지수입니다. 모든 해상에 풍란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도 먼바다에서는 4에서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이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강풍주의보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해안가와 강원산지, 경북, 전남, 제주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면서 체조기온이 10도 가까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수는 빨간불로 가득합니다. 출조는 고사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해역별 상황 함께 보시죠. 서해안은 대부분 포인트에서 매우 나쁨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13미터까지 불고 해안가에서 물결이 2.4미터까지 꽤 높게 이니까요. 출조는 어렵겠습니다. 남해안은 보통 지수를 띄는 곳도 있지만 바람이 초속 13미터까지 강하게 부니까요. 출조는 미루시기 바랍니다. 동해상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울산에서만 보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초속 8미터로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찌를 무겁게 다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점포인트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바람까지 초속 13미터로 강하게 부니 출조는 삼가하시고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